몬테풀치아노의 또 다른 색을 보여주는 와이너리를 찾았다. 벽에 100년이 넘은 넝쿨이 있는 이곳. 애교가 넘치는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나를 안내하는데. 이곳은 와인이 어느 순간 최고의 맛이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생산된 와인을 저장하는 곳이다. 몬테풀치아노 와인은 명품 와인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3대째 여성이 주인으로 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모나씨. 시모나씨는 최상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두 딸과 함께 와인을 시음하며 평가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고 한다. 그 해의 날씨에 따라 와인의 맛도 달라진다는데. 눈과 코로 즐기고 입으로 와인을 음미하니 초록이 가득하기만 했던 이곳에 또 하나의 와인색이 더해져 더 풍성한 몬테풀치아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